안녕하세요 바이크 타시는 여러분, 계기판 RPM 바늘이 막 올라가다가 그 빨간색 영역, 레드라인에 닿는 거 보셨죠? 네, 다들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근데 혹시 왜 어떤 바이크는 한 5,500 RPM부터 레드라인인데, 또 어떤 스포츠 바이크는 15,000 RPM, 훨씬 높게 설정되어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아, 그 차이가 꽤 크죠? 바로 이 엔진의 한계선, 레드라인의 비밀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 정비는 아직 좀 어렵다 하시는 라이더분들을 위해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그 레드라인 차이는요, 결국 엔진 안에 있는 부품들이 물리적으로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느냐, 이 문제랑 직결돼요. 엔진이 빨리 돌면 돌수록 내부 부품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스트레스요? 아, 그게 그냥 단순히 빨리 움직이는 것 이상의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 건가요? 제일 큰 게 바로 관성, 영어로는 이널시아라고 하죠. 그 엔진 속에 피스톤이나 커넥팅 로드 같은 부품들, 얘네들 다 무게가 있잖아요. 그렇죠, 무게가 있죠. 이게 엄청 빠른 속도로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회전하면서 방향을 바꿀 때, 그 관성 때문에 받는 힘이 정말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 하나 들어볼까요? 그 혼다 CBR600RR 같은 경우 피스톤이 레드라인 근처, 그러니까 15,000 RPM 정도 되면요, 1초에 500번이나 위아래로 방향을 바꿔야 해요. 네, 1초에 500번이요? 와, 상상도 안 되는데요. 그 정도면 받는 힘도 엄청나겠어요. 맞습니다. 그 피스톤 무게 자체는 한 100g 조금 넘을까 말까 한데요, 방향을 바꿀 때 순간적으로 받는 힘이 계산해보면 거의 1700g 정도 됩니다. 1700g이요? 네, 이걸 무게로 환산하면 거의 200kg이 육박해요. 200kg이요? 그 조그만 부품 하나가요, 바이크 전체 무게보다 더 무거운데요? 그렇죠. 그런 엄청난 힘이 계속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금속이라도 이런 부하가 계속되면 결국엔 피로파괴, 퍼티그 페일리오라고 하죠. 이걸로 이어져서 부서질 수가 있어요. 아… 이게 바로 엔진의 레드라인이 필요한 첫 번째 핵심 이유입니다. 부품의 물리적인 내구성 한계인 거죠. 와, 엔진 속에서 진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네요. 그럼 관속 말고 또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그럼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발부 트레인이라고 부르는 부분의 작동 한계 때문입니다. 발부 트레인이요? 네. 보통 4행정 엔진 보면 실린더 헤드에 발부들이 있잖아요. 연료랑 공기 섞인 혼합기 넣고 또 배기가스 내보내는 문 같은 역할이요. 네네. 밸브 있죠. 캠축이라는 부품이 이걸 눌러서 열어주고 발부 스프링이 다시 당겨서 닫아주는 구조거든요. 아, 네. 근데 RPM이 너무 높아지면 여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엔진 회전 수가 너무 높아지면요. 이 발부 관련 부품들의 관성이 너무 커져버려요. 그래서 스프링 힙만으로는 발부를 제때 그리고 완전히 닫지 못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제때 못 닫는다고요? 네. 이걸 발부 플로트 또는 발부 서징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발부가 완전히 안 닫혔는데 아래에서 피스톤이 확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럼 피스톤이랑 발부가 부딪히겠네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엔진에 완전 치명적이겠어요. 네.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 벨브 플로트 현상을 막는 것도 레드라인을 설정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뭐 물론 두카티의 데스모드로밍 방식처럼 스프링 없이 강제로 여닫는 구조도 있고, 이행정 임진은 아예 구조가 다르긴 한데요. 그래도 다른 부품들의 관성 문제 때문에 레드라인 자체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관성이랑 벨브 플로트 이 두 가지 큰 이유 때문에 레드라인이 꼭 있어야 한다는 거네요. 이해됐습니다. 그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왜 한리 갇힌 바이크랑 스포츠 바이크는 레드라인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걸까요? 그건 엔진을 어떻게 설계했느냐, 그 방식 차이 때문이에요. 아까 예로 든 혼다 CBR 같은 고회전 스포츠 바이크들은 보통 오버헤드 캠, 그러니까 OHC 방식을 많이 써요. OHC요? 네. 캠측이 실린더 헤드 바로 위에 있어서 벨브를 직접 누르거나 아주 짧은 부품을 통해서 움직이거든요. 부품 수가 적고 가벼우니까 관성이 적어서 더 높은 RPM까지 돌릴 수 있는 거죠. 아하, 구조가 단순하고 가벼우니까 고회전에 유리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할리 데이비스는 다른 방식인가요? 네. 할리 데이비스는 전통적으로 푸시로드 방식을 많이 씁니다. 이건 캠측의 엔진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긴 막대기 같은 푸시로드랑 또 로커함 같은 여러 부품들을 거쳐서 저 위에 있는 밸브를 움직여요. 아, 좀 더 복잡하네요. 그렇죠. 부품이 더 많고 또 무거우니까 관성이 커져서 아무래도 높은 RPM까지 올리기는 좀 어려운 구조죠. 그리고 또 하나, 피스톤이 한 번 움직이는 거리, 이걸 행정거리, 피스톤 스트로크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영향을 줍니다. 행정거리요? 네. 행정거리가 길면 같은 RPM으로 돌아도 피스톤이 움직이는 평균 속도가 더 빨라져서 부하가 더 커져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보통 고회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포츠 바이키는 행정거리가 짧고 이걸 숏 스트로크라고 하죠. 반대로 저회전 토크를 중시하는 할리 같은 크루저 바이크는 행정거리가 긴 롱 스트로크인 경우가 많습니다. 와, 듣고 보니까 엔진 설계 철학의 차이가 결국 레드라인 위치로 나타나는 거네요. 신기합니다. 근데 저 같은 초보라이더는 같은 실수로 RPM을 레드라인까지 확 올릴 때가 있거든요. 그럼 엔진 바로 망가질까 봐 좀 겁날 때도 있어요. 아, 네네. 근데 다행히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바이크에는 레브리미터라는 안전장치가 달려있어요. 레브리미터요? 네. 이게 뭐냐면 설정된 RPM 이상으로 엔진 회전수가 올라가려고 하면 연료 분사를 딱 멈추거나 점화 타이밍을 조절해서 더 이상 못 올라가게 막아주는 거예요. 엔진을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제조사들도 실제 기계가 버틸 수 있는 한계보다는 조금 여유를 두고 레드라인을 설정하는 편이고요. 아. 그러니까 실수로 한두 번 레드라인을 쳤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 정말 다행이네요. 그래도 일부러 막 계속 레드라인 치고 그러는 건 안 좋겠죠, 당연히. 물론이죠. 레브리미터는 어디까지나 비상 브레이크 같은 거지 그걸 믿고 계속 한계까지 막 몰아붙이라고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레브라인 근처에 높은 RPM을 계속해서 사용하면 당연히 엔진 부품들의 마모가 훨씬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오늘 레드라인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배운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엔진 부품의 관성이라는 물리적인 한계 그리고 벨브 플로트 문제 때문에 레드라인이 꼭 필요하고 또 OHC냐 푸시로드냐 같은 엔진 설계 방식이나 행정 거리에 따라서 그 위치가 달라진다는 거. 이제 계기판의 그 빨간 선이 좀 다르게 보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여러분 바이크가 왜 딱 그 RPM에서 레드라인이 시작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타시면 좀 더 안전하고 또 즐겁게 라이딩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경고 표시가 아니라 엔진을 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바이크 라이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의 바이크는 어떤 엔진 설계를 가지고 있나요? OHC 방식인가요? 푸시로드 방식인가요? 행정 거리는 긴 편인가요? 짧은 편인가요? 그리고 그런 설계가 여러분 바이크의 레드라인이나 또 전반적인 주행 느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자신의 바이크를 떠올리면서 생각해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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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